여러분 안녕하세요. 복타입니다. 여러분의 6월 두번째 주 주간운세 알아보고 있고요. 한번 가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저는 타로를 모두 선택했습니다. 첫번째, 두번째, 세번째, 네번째에요. 그럼 집중해서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께 좋은 일들을 많이 있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복타, 복타. 첫번째 선택지 여러분의 주간운세고요. 자,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자, 첫번째 선택지고요. 여러분의 주간운세입니다. 여기 보시면 달의 어두움을 상징하는 타로가 나와줬어요. 제가 사용하고 있는 달의 타로에는 특이한 타로가 추가된 타로가 3장이 들어있는데요. 그 3장 중에 하나가 이 달의 어두운 면을 상징하는 이 타로입니다. 하지만요. 달이 어둡다고 해서 부정적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요. 이 어두운 부분 역시도 달의 한 부분이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하나의 과정일 뿐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타로에요. 이번 한 주 아마 굉장히 여러 분을 두고 구설 수가 많을 거예요. 이게 이제 긍정적으로 말씀드리면 인기가 올라간다는 그런 타로이기도 하지만 살짝 여기 죽음의 타로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달의 어두운 부분 맞습니다. 누군가의 원하지 않는 입에 오르내리고 일이 조금 꼬여요. 칼의 타로. 그런 거 그런 일 역시도 어떻게 보면은 달의 한 부분. 여러분이 헤쳐나가야 할 하나의 과정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런 뜻에서 이동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비즈니스에서도 무언가 새로운 거를 추구하기보다는 이번 한 주는 좀 얌전하게 어지간해서는 눈에 띄지 않는 행동 하시고요. 여기 이렇게 자신의 능력이나 그리고 내가 지금 하는 일에 대해서 의심이 계속 들 거예요. 의심하지 마세요. 이번 주는요. 그런 거 생각해봤자 영양가가 없습니다. 그냥 한 주 그냥 지나가시면 되고요. 다행스러운 것은 지팡이로 상징되는 여왕이에요. 지팡이는 꾸준한 노력을 암시합니다. 그냥 노력하시고 똑같이 이번 한 주 똑같이 보내십시오. 특별히 잘하실 것도 없고요. 나 자신에 대해서 의심하지도 마시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지나가는 한 주로 삼으시면 되세요. 자 여기 기사가 있습니다. 펜타클의 기사예요. 펜타클 행운과 긍정적인 기운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여기 또 지팡이도 들고 있어요. 지팡이는 새로운 출발입니다. 그리고 여기 똑같이 지팡을 들고 있죠. 지팡이는 또 노력이기도 하고요. 다른 거 없습니다. 똑같이 행동하세요. 똑같이. 누군가 여러분의 자신감을 잃게 만들고 그리고 예상치 않게 그래서 일이 좀 꼬이고 틀어지고 힘들어지고 그래도 별로 이번 한 주에 뭔가 크게 결정 내리시거나 이게 아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하나의 부분이다. 그런 걸 통해서 여러분들은 좀 더 발전되고 좀 더 나아지고 업그레이드가 된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 이 새는요. 역시 여러분을 회방꾼 이렇게 쪼아먹는다고 하죠. 그런 사람들이 나타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뭐 한기를 듣고 한기를 흘리셔야 되는 예 그런 시기가 왔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호흡 자 둥지입니다. 새의 둥지 예 자기 스스로는 자기가 안정시키는 거예요. 절대 다른 사람들 얘기 들을 거 없습니다. 뭐 짱남 썸남 제외 마찬가지예요. 절대로 누군가 와서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그만하라는 도움 뭐가 어쩌고 저쩌다는 그런 거 절대 들을 거 없어요. 이번 주는요. 그런 거 다 영향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리만 지키세요. 자리를 지키신다면 부정적인 기운을 모두 흘려보내고 긍정의 기운을 받아들일 수 있으실 거예요. 자 크게 뭔가 바라지 마시고요. 아까 말씀드렸죠. 달의 어두운 부분마저도 달의 밝음을 위해 존재합니다. 자 내 인생에다 가볼게요. 여러분은 그런 어떻게 보면 시련을 통해서 더욱 훌륭한 그런 분으로 내 인생에다 깨어나실 거예요. 잠시만요. 애초의 생각을 믿어라. 그렇습니다. 애초의 생각을 믿으세요. 절대로 다른 사람들의 얘기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애초의 생각을 믿어라. 자 태양입니다. 태양 태양의 타로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가지신 것만으로 훌륭하고요. 여러분 생각을 그냥 밀고 나가십시오. 다른 거 없어요. 이번 주 그렇게 보내시면 되세요. 여러분의 이번 한 주 응원할게요. 폭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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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의 6월 두 번째 주 주간 운세 알아보고 있습니다. 자 집중해서요. 가볼게요. 잠시만요. 자 두 번째 선택지고요. 여기 보시면요. 구속과 속박을 의미하는 타로가 있고요. 자 메시지의 타로가 있습니다. 이 두 장의 타로는요. 이렇게 묶어서 하나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 긍정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구속과 속박이 해방된다. 그런 의미를 자 오히려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자 그래도요. 여기 이렇게 이 두 장의 타로만으로 제가 다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오시면요. 소녀가 있고요. 자기 자신에게 향하는 칼끝이 있습니다. 자 고로타란 얘기는요. 무언가 분명히 소식은 들려오겠지만 여기 칼을 철갑을 두른 칼 왕이 있습니다. 그 얘기는요. 여러분이 꼭 원하는 그런 얘기는 아닐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거는요. 연애 쪽에서 조금 제가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여기 감정을 상징하는 컵이 하늘의 무지개처럼 이렇게 떠있지만 요거는요. 방패막 어떤 벽을 상징할 수도 있어요. 그 얘기는 짱남이나 썸남 뭐 제외 쪽에서 연락이 있을 거예요. 그래도 아 딱 여러분이 원하는 뭐 이렇게 다시 사귀자 뭐 이런 건 아닐 거예요. 뭐가 됐든지 간에 하지만 이렇게 꽃을 꽃은 감정의 여인이 있죠. 그 얘기는 뭐냐면요. 자 이거는 어떤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삼기에 충분하다. 그 정도에서 만족해 주시면 돼요. 여기 이렇게 출산을 앞둔 여인이 있습니다. 여인이 출산을 앞뒀다는 거는요. 출산은 환희와 목적 달성 결과를 상징합니다. 이번 한 주에 들어오는 이 소식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어떤 기회를 줄 것이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 요타로는요. 여러분이 하시던 일 예 자 이 의미 어떠세요? 어떻게 보이세요? 예 자 이게요. 인생이라는 목표에서 여러분이 추구해야 하는 그런 일을 상징합니다. 그 얘기는 멀리 보고 길게 봐야겠죠. 예 그런 의미에서요. 이번 주에 들어오는 모든 소식 그리고 비즈니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께서 하시던 일은요. 하시는 일은요. 멀리 보고 길게 봐야 될 일이지. 이번 한 주에 당장 무언가가 끝나고 결과가 이루어진다. 뭐 그런 건 아니에요. 연애 쪽에서 분명히 새로운 소식이 들려올 겁니다. 딱 여러분이 원하는 그런 얘기는 아니어도 괜찮아요. 자 하나의 기회로 삼으시면 되시고요. 자기 자신에게 향하는 칼 너무 실망할 것도 없고요. 그냥 길게 볼 일입니다. 자 여기 저울과 칼 그리고 말탄 기사인데 말에는 심지어 날개가 달려있어요. 비즈니스에서 여러분이 무언가 결정하시게 된다면 제 생각엔 결정을 미루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결정이 이루어져서 여러분이 급하게 무언가 하시게 된 일이 발생된다면 너무 그거를 급하다 급하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순리에 맞게 흐르는 대로 움직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좀 부정적이실 수가 있어요. 이번주는 비즈니스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게 해갖고 되겠어? 그거 이번 한주에 어차피 결정날 일 아닙니다. 그냥 이번주는 꾸준히 그냥 그거 하시면 돼요. 그냥 순리에 맡기세요. 급하게 일이 진행되면 급하게 일이 진행대로 하시고요. 그리고 누군가가 여러분을 찾으면 거기에 맞춰서 대행해 주시고요. 찾는 사람도 나타나고 새로운 소식들 들려오고 연애와 비즈니스 모두 그렇습니다. 그 정도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이렇게 출산을 앞둔 여자 무언가 이루어 지시겠지만 그거는 멀리 보고 길게 보실 일이시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그런 뜻에서 내 사랑의 해답 가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제일 친한 친구와 상담하라. 자 여러분 무언가 소식이 들려올 거고요. 그게 좀 부담스러운 얘기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절대 절대 예 그거는 귀담아 들으실 필요가 없는 일이고요. 누군가한테 얘기하시고 상담하세요. 그렇게 해서 풀어낼 일이시지 그게 끝이 아닙니다. 제가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한 번 더 가볼까요. 새로운 희망 이번 주 새로운 희망과 기회를 발견하는 정도 고정돼서 딱 욕심내지 마시고요. 무언가 소식이 들려올 거고 그거를 하나의 발판으로 삼으세요. 그럼 좋습니다. 자 여러분의 두 번째 주 응할게요. 폭타 폭타 자 여러분의 주간운세 6월의 두 번째 주 에요. 자 집중해서 가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세 번째 선택지 구요. 주간운세 에요. 딱 눈에 들어오는 타로 여기 보시면요. 자 동굴에 갇혀있죠. 하지만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목소리를 내어라 여러분의 목소리를 만천하에 알려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타로입니다. 여기 보시면 대답을 하지 않는 다는 그런 타로가 나와줬거든요. 요게 그래서 조금 애매해지는 거예요. 여기 이 용은요. 하나입니다. 키워드가 하나. 라이벌의 등장이에요. 그리고 그 라이벌은 여러분을 굉장히 귀찮게 할 거고요. 여러분에게 문제거리를 한가득 선사할 거고요. 여러분의 발목을 잡을 거예요. 하지만 요 타로는 명예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이 명예라는 요 타로는 어떻게 보면 용과 싸움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지면 안 되세요. 여러분의 명예를 지키셔야 돼요. 여러분의 목소리를 내십시오. 죽음의 타로가 있기 때문에 만만하진 않으실 거예요. 그리고 심판의 타로 심판과 결정의 타로까지 나와줬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요. 누군가 여러분은 발목을 잡는 사람이 나타날 거고요. 정확하게 의견을 얘기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노면 노 예스면 예스 정확하게 얘기하셔야 됩니다. 이 사람들의 말싸움과 논리 여기 보시면 요거는 나방인데 혓바닥으로 보일 수도 있어요. 자 요거 혓바닥으로 보이시나요? 동그란 얼굴이 있고요. 혓바닥 같죠? 낼름낼름름리 이 사람들의 말싸움이나 논리에 밀리시면 안 돼요. 이겨내셔야 됩니다. 절대로 지면 안 돼요. 제가 왜 이렇게까지 강조하느냐. 왜냐면요. 여기 이렇게 뚜렷한 황금의 기운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 두 장의 타로는요. 제가요. 여러 말씀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냥 황금이에요. 황금. 기회와 행운 돈 결과 목적 달성 다 있습니다. 이게 이번 한주 여러분이 이 회방꾼을 이겨내시냐 뭔 이겨내시냐에 따라에 달려있는 거예요. 이겨내셔야겠죠. 절대 지면 안 돼요. 지면은 이렇게 시뻘건 소년이 있고요. 머리가 산발이 되었습니다. 이 산발은요. 골치 아파요. 두고 두고 후회하고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거예요. 요거는 연애 연애인데 요 연애는 제가 조금만 뒤에 말씀드리고요. 일단은 비즈니스 대인관계 지지 마세요. 이겨내세요. 여러분의 의견을 분명하게 얘기하십시오. 이건 되는 거고 이건 안 되는 거고 그런 걸 다 꼼꼼하게 따지고 만약에 계약하신다면요. 한주는 그런 거 계약서 쉽게 사인하지 마세요. 꼼꼼하게 다 따져야 됩니다. 따지고 따지고 따져서 결정을 내리셔야 돼요. 자 아셨죠? 황금의 기운 행운이 충만합니다. 자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이겨내셔야 돼요. 자 그럼 연애 쪽으로 좀 가볼까요? 이 연애는요. 두 사람이 하나의 목적을 향해서 이렇게 길을 나아간다. 세 개의 지팡이예요. 화합과 화해 뭐 이런 걸 상징하는데 이번 한주는 저는 연애보다도 대인관계나 비즈니스 여러분이 하시는 일에서 방법을 찾으시는 게 더 좋아요. 황금과 그리고 용도 있고요. 죽음 그리고 동굴에 갇히지 말아라. 스스로 목소리를 내어라라는 타로가 있기 때문에 짱남이나 썸남 제외는 살짝 쏘쏘 어느정도 그냥 평타는 치실거에요. 그대로 놔두시고 용과의 싸움에 집중하시는 그런 한주가 되신다면 이 황금 아시죠? 성과 결과 행운 목적 달성 여러분이 다 가져가실 수 있으실거에요. 그런 의미에서 내 인생의 해답 한번 가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주의깊게 상황을 주시하라. 맞습니다. 만만하진 않으실거에요. 제가 아까 혓바닥 말씀드렸죠. 용들이요. 여러분의 회방꾼들이요. 그렇게 쉬운 분들은 아니세요. 만만의 준비를 하고 여러분들에게 테크를 걸어올거에요. 주의깊게 상황을 주시하시되 할 말을 하셔야 돼요. 목소리는 내셔야 돼요. 자 그럼 가볼게요. 조금만 제가 한번만 더 자 요거 한번 가볼까요. 여황제에요. 방패로 상징되는 여러분의 자리를 지키시고요. 절대 밀리시면 안되고요. 여러분 스스로를 방어하셔야 돼요. 주의깊게 상황을 주시하시고요. 절대로 밀리시면 안돼요. 차근차근 이겨내실 수 있으십니다. 방패에요. 방패 여러분의 자리를 지키세요. 세 번째 선택지 여러분의 한주를 응원할게요. 폭타 폭타 자 여러분 여러분의 6월 두 번째 주 주간운세 알아보고 있습니다. 집중해서 신중하게 가볼게요. 마지막 네 번째 선택지에요. 잠시만요. 네 번째 선택지 여러분의 주간운세 알아보고 있고요. 이거 굉장히 재밌습니다. 재밌을까요? 이 타로 이 타로가 의미심장이에요. 이거는요. 이파리 보이시나요? 부적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타로고요. 나쁜 것을 좋은 것으로 정화하고 좋은 것은 더 좋게 만드는 그런 타로에요. 그리고 이거는요. 생각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타로입니다. 자 그렇게 보면 여러분은 이번 한 주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 생각을 현실로 만드시기에 굉장히 좋은 시기라고 보시면 되세요. 여기 이렇게 지팡이가 있고요. 태양이 떠 있습니다. 아주 밝은 기운이 느껴져요. 여기 이 타로는요. 달을 향해서 날라가고 날라가고 있습니다. 먼저 움직여라. You go first 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타로거든요. 그리고 여기 또 달이 있고요. 세 개의 컵 화합과 화해를 상징하는 타로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대인관계나 연애 쪽에서 먼저 연락하시고요. 새로운 기운이 충만합니다. 생각으로만 그치지 마시고 행동하기에 굉장히 좋은 시기에요. 자 비즈니스에서도 여기 이렇게 기회와 희망을 상징하는 스타의 타로가 있기 때문에 자 가만히 계시기에는 너무 아깝습니다. 여기 지혜의 타로가 있어요. 조상님이 보호하사 지혜의 은덕을 내린다. 뭐 이게 좀 복잡한 얘기인데요. 말 그대로 머리가 좀 팽팽 잘 돌아가고요. 아이디어가 잘 떠오르고요. 그런 시기가 이번 주라고 보시면 되세요. 비즈니스나 사업 그리고 대인관계 그리고 여러분들이 무언가 일을 준비하시고 계시다면요. 이때는요. 그 아이디어를 어떤 사업화 현실로 만드시기 굉장히 좋은 시기다. 그렇게 보시면 되세요. 그런 의미에서 여기 어머니의 타로가 있습니다. 어머니인데요. 여기 석상은요. 아이에요. 아이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비슷한 비슷비슷한 타로 있죠. 임신을 하고 있는 타로가 조금만 더 노력하시면 출산이라는 환희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면요. 이거는요. 그 아이를 출산한 거예요. 출산을 했기 때문에 이번 주 말 그대로 여러분의 생각과 지혜를 시각화 정말 행동으로 옮기시기에 좋은 시기다. 그렇게 보시면 되세요. 자 여기 이렇게 지팡이가 있구요. 태양이 떴습니다. 밝은 기운 지팡이 이번 한 주에 여러분이 선택과 결정 내리시는 그 일은 긍정적인 새로운 희망으로 여러분을 인도할 거구요. 자 그런 의미에서 절대 멈추시거나 주저하시면 안 돼요. 물론 지팡이는요. 꾸준한 노력을 암시하기도 합니다. 아셨죠? 노력은 당연한 거구요. 제가 더 드릴 말씀이 없는 거구요. 그건 팩트니까. 그죠? 어쨌든 연애 쪽으로도 짱납 썸남 제외 무조건 먼저 움직이세요. 자 그리고요. 비즈니스에서도 여러분이 갖고 계신 생각 사업이라든지 뭐 이런 거 구상하셨다면 그거를 현실로 옮기시는 거 그리고 이동수도 좋습니다. 뭐 움직이시는 거는 좋은 거예요. 자 요거는요. 일단은 내 인생의 해답도 한번 가볼게요. 잠시만요. 다른 것들을 포기해야만 할지도 말 그대로 그렇습니다. 조금 다른 것들을 좀 포기해야 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이번 한 주 좋은 기운 놓치지 마시구요. 자 내 사랑해다 가볼게요. 잠시만요. 집중하라. 그렇습니다. 집중하세요. 이 시기 좋은 시기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말하고 그리고 먼저 연락하고 뭐든지 행동으로 옮기시면 잘 되시는 그런 시기시기 때문에 놓치지 마시고 집중해서 한번 가보세요. 자 광대의 광대의 타로입니다. 예. 무언가 새로운 출발 예. 긍정적인 예. 기운 뭐 이동수 이런 걸 암시합니다. 주저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먼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생각을 예. 움직이고 행동하세요. 그것이 행운과 좋은 기운을 불러올 겁니다. 가만히 계시지 마세요. 여러분의 이번 한 주 응원할게요. 폭타 폭타 날씨였습니다. 감사합니다.